Kate's 팟 등장 LoD402 범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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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측에서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레프트 크루스락 리커버 레프트 쿼러턴 샷세 사이드 투게더 쿼러턴 라이프트 워드 스텝 라이프트 피벗 하프턴 라이프트 포워드 셔프 1, 2, 3 3, 4, 5, 6, 7, 8 섹션 3 레프트 크루스 배 샷세 라이프트 크루스 배 샷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락킹 체어 레프트 포워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레프트 포워드 스텝 라이프트 하프턴 라이프트 히치 스웨이 스웨이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